행복하여 잠들로 시작이 되는 방주의 생활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타이밍이 맺혀주신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에 최근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 어디로 올라가주신 바랍니다. 기자들에게 잠시 뒤로 불러주신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학교폭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학교폭력이라든지 폭력서클, 불량서클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거나 또 안 그러면 한 개인에 대해서 일시적인 폭력 행사에 거쳤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지대 같은 이런 불량서클, 폭력서클이 조직이 되어 있고 이 학례를 달리하면서 사후가를 연결을 맺고 있고 이게 학교, 그걸 달리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광주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성인 조폭과도 연결을 맺고 있는 게 학교폭력 실태입니다.